자영빈 6배. 42. 6배니까 3으로 나눠. 3X죠. 6. 2에 7 빼기 2X죠. 1. 마이너스 2에 4 빼기 2X죠. 1 빼기 8은 아마. 마이너스 7. 4X. 4X가 지워지겠죠. 그래서 3X절로 넘어갔으니까 3X는. 42 빼기 24는 28 더하기 7. 35. 그래서 X는 3분의 35. 6배. 그럼 얼마냐면 6배니까 22. 6배. 이거 부 바뀌는거 조심. 마이너스 4. 6배. 그럼 3배가 되겠지. 마이너스 3. X 빼기 3. 18. 마이너스 4. 더하기 5X지. 18. 마이너스 5X. 9는. 14 플러스 5X. 그러니까 4고. 4 더하기 9는 얼마인가? 13이지. X는 10분의 13.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몇 배? 12배 하겠어요. 12배. 36. 여기 2가 있으니까 12배 있으면 6을 곱한거란 말이지. 안에 6을 곱해. 4 더하기 4 있어요. 조심해야 된다. 곱하기 10이 써놨어. 10. 12니까 4. 12니까 36에 36. 플러스. 36 나누기 2는 18. 이게 또 18. 마이너스. 플러스. 마이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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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4X는 18X 마이너스 32지. 22X는 22 더하기 30이 얼마야. 54. 그러므로 X는 11분의 27. 이게 지금 Förder기 2라이너를 앞으로 단독 주스 진행 송 송 송 송 송 송 송 송